내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 아 여긴 길이 사람이 얼마 안 돼서 길이 별로 없어요 길이 잊어먹기 딱 맞아 저놈 없으면 가이드여 저게는 와ppa 아유 좋다 여기. 가슴이 확 터지네. 아이고 저 녀석 덕분에 올라오는데 심한 들을 그냥 올라왔어요. 아 글쎄 뭐 풍문에 뭐 산에서 그냥 사는 개라고도 그러고 또 뭐 저 아래 어디 집에 사는 개라고도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. 고맙다 안내줘서 어 아이고 가자. 안녕. 고맙다 왔어 아이고 아이고 잘 갔다 왔냐. 저 녀석 여기서 사나요? 예 우리 똘손인데요. 사찰에서 키운다고요? 예예. 간식이다. 아 그렇지. 지난 여름에 큰일이 좀 있었지요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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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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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똘순이 남편 백꽃 무덤입니다. 백꽃이 죽어서 술에다 싣고 와서 여기다 묻는데 똘순이가 따라오더라구요. 따라오들 묻고 나니 냄새를 맡더니 깽 하면서 아이고 잘 있었어요. 그전에는 백꽃하고 똘순이가 같이 와서 우리 길 안내를 해주고 여기서 뒹굴고 서로 놀았거든요. 근데 그 생각하면서 사냥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자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. 백꽃을 추억을 생각하면서 한마디 백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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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똘순아 백꽃 여기 백꽃 백꽃 사진이다 똘순아 백꽃 백꽃 비록 현생에서 못다 이룬 사랑이지만 누군가를 또 그리할 수 있으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등산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멘